아, 우리 냉면 있지. 냉면에다가 이걸 삼겹살을 먹어야지, 우리가 또. 불 냄새 장난 아니죠. 와, 이제 불냉면. 자, 그러면 냉면을 준비할까? 어떻게 스타트해볼까요? 아니, 간단해. 앉아있어, 앉아있어. 일단 넌 소고기 고줘. 지은이 소고기 고줘. 기원아, 이리 와. 기원아, 이리 와. 언제 먹는 거야. 이리 와, 지금 바로 먹기. 고추장은 항정살에 바르는 건가? 사실 이거다가 해도 되는데 이게 불이 너무 이래서 완전 다 막. 덫하지, 막.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지. 찍어 먹어도 괜찮을 거긴 한데. 그러게, 찍어 먹자. 아까 보니까. 찍어 먹는 거 훨씬 맛있어. 아니, 안 구워 먹어봤잖아. 안 구워 먹어봐도. 안 구워 먹어봐도 이게 맛있어. 찍어 먹는 거 훨씬 맛있어. 이거 어디다 두지? 앉아있어, 앉아있어. 지금 이는. 움직이는 거 아니야. 됐습니다. 와, 이거 되게 어스러져. 일단 여기. 여기예요, 여기. 침착해. 어, 여기, 여기. 어, 그래, 거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필요할게. 좀 이상하니까 지금 바로 먹진 말고. 네? 아니, 그거 얼어가지고. 아아. 몰래 냉면에서 이런 소리 나? 왜? 냉면에서. 아니, 좀 녹아야 돼. 지금 완전히 꽝꽝 얼었어. 근데 그 안에 면이 같이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래. 그러네 저는 거기에 육수만 있는 줄 알고 일단 면이 위에 녹은 것부터 먹어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거 기름이 좀 뜨긴 할 텐데 자르는 게 낫겠지? 해라! 이거 기름이 뜨긴 할 것 같은데 좀 자를까? 그냥 녹게 됐떠요 뭘 잘라 자르긴 해 아니야 너네 신경씨를 구워봐 야 쟤들은 되는데 왜 우린 안 돼? 너네 신경씨를 구워봐 분위기 없는 자식 자 자 삼겹살에다 냉면 한번 먹어보자 이게 진국이거든 이렇게 올려서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야 이렇게 올려먹는 거 어우 냉면도 맛있네요 근데 농도만 입으면 맛있다 응 근데 오늘은 진짜로 집밥 먹는 거 같아 응 이거 잡아요 응 궁지훈이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 같은데 야 또 이 얘기하니까 또 비가 또 이렇게 또 어? 야 오늘 다 해본다 우리 형 이거 비 새는 거 아니지? 아니야 비 안 새는 거야 근데 진짜 철동도 하나도 안 와 아 조금 내릴까요 이거 그래야 비가 이렇게 밖으로 떨어지지 않아? 아 위에 이렇게 나올까? 아니 이게 나중에 쌓일까봐 물이 지금 쌓여가지고 아 물이 그래? 물이 고여가지고 그러면 이쪽만 우리가 내려볼까? 양쪽을 다 내려볼까? 어 가만있어봐 우리 비옷 있어야 돼 비옷? 여기 앉아있어 앉아있어 아니 앉아있어 앉아있어 맞으면 안 되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비 맞으면 안 돼 아니 여기 앉아있어 앉아있어 가져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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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어 친구야 거기 있어 내일까지 오려나 이거 좀 좋다 비가 와서 아 진짜 맛있는 걸 사줄게 왜 나 진짜 맛있었는데? 아니 지금 이거 보도 이상 어떻게 맛있어? 누구랑 맛있어 진짜로 아니 뭐 왜? 이거 봐도 어떻게 맛있지? 선배님 얘는 동일 선배가 캠핑 많이 다니셔가지고 이런 거 숲 이런 거 되게 잘하신다 그래서 나는 중담인 줄도 몰랐어 장난치시는 줄 알았는데 조금 선배님 좀 미안해하시는 거 나 너무 맛있는데? 나는 전혀 못 느끼고 있었는데 뭔가 셋은 좀 오늘 약간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불이 모른 것이었네 야 이걸 저기다 넣어놨어야지 아유 정말 아유 시원히 때문에 또 나 때문에 야 이 친구야 자 둘이 골라 입어 오 자 내가 노란색 입을게 선물 겸 이게 너 어울리지 않았어? 뭐 그래 아니 근데 지윤씨는 왜 입어? 그러니까 떡이 있어 아니 저도 뭘 좀 그래도 이거? 아 그거 진구 거야 내가 이래야 돼 자 이거를 야야 물건 있다 어휴 폭탄 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오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해 야 이거 봐 어머나 어머나 야 이거 이거 다 무기야 이거 다 무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거 타프를 조금씩 내려야지 어 어 이리로 떨어진다 우와 잠깐만 어이구 난리다 아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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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 안 닿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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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이거 그냥 일단 내릴게요 어 내려 내려 내리고 야야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걸 내리면 안 되지 첫 번째 걸 먼저 내려야 돼 이거 이거 내렸어요 이걸 먼저 내려야 돼 근데 저쪽이어서 내가 할게 내가 그쪽으로 내가 아니까 형 몇 번째 칸에 있어요? 내가 내릴게 어휴 야 비가 많이 들어갔어 친구 뒤가 다 비야 어어 잠깐만 신기해 누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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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놔도 될 것 같아 나도 될 것 같아 됐지? 더 내려야 돼 이거 가지고 나와봐 일단 야 지구야 야 지구야 야 지구야 됐죠? 하나 더 내려야 돼? 더 내려야지 됐어 됐어 희원아 놔봐 나요? 어 놔봐 놔봐 됐어 자 자 야 자 희원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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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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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야 우리 이제 이거 이제 천재 됐어 천재 천재 됐어 와 와 앉아 이제 쉬워 와 수건 수건 갖다 줘 수건 앉아 이제 아 야 이거 챙긴다 이거 챙긴다 자기가 가져왔다고 이거 챙긴다 됐어 아우 자 지은이 줘 지은이부터 줘 나는 괜찮아 너 닦아 너 아니 지은이 닦아 먼저 닦아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손님부터 아우 야 야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야 선수 됐다 우리 이거 치는 거 이제 네 저희 진짜 이거 고치는데 몇 분 안 걸렸어요 그렇지 진짜 당황 안 하고 원래 당황 안 하는 거 봤지? 아유 제가 다 봤잖아요 방송을 어 통틀어서 가장 약간 전문적인 느낌으로 그렇지 사실 이렇게 전문 캠퍼들도 대부분이 비오는 날이면 일부러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빗소리들 아 어때? 좋아요 너무 좋지 비오는 날 네 좋아요 너무 좋지 비오는 날 기가 막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응? 문경을 촬영으로 왔다 보니까 비를 오는 문경을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 그렇지 왜냐하면 비 오면 문경 와서 촬영을 안 했으니까 그 생각해보니까 맞아 문경에서 비 온 적이 없었던 거야 어 오늘 너무 좋다 느낌 아 비님도 좋다 와 와 다행이다 진짜 와 이만큼 내려와서 깜짝 놀랐네 뭐야 비 그치는 거야? 아니요 이제 슬슬 그치는 거야 계속 계속 조금 자싸들었어 조금 그래도 기재는 줄었는데 야 우리 치고 10분도 안 됐어 일단은 희원이랑 나랑 우리는 여기서 텐트를 칠 테니까 아 아래에 들어가서 네 잘 준비를 해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무장갑만 주려놔 아 내가 할게 에이 내가 할게 에이 에이 나 고무장갑만 아 진짜 고무장갑? 조금만 조금만 천천히 하고 있어 금방 침대 금방 만들어 그래도 친구가 열심히 하네 확실히 이렇게 있으면 약간 집 같은 느낌 나지 않아? 응 집 같아 다 있으니까 있을게 난 뭔가 설거지하고 예전에 와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막 그랬단 말이야 응 근데 뭔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튕겨 그 방법이 내가 정리할게 뭐 이런거 있잖아 하하하하 집주인처럼 하하하하 됐어 웃음꽃이 뭐 응? 웃음꽃이 피네 애들이 잠깐 너도 쉬고 있어 아뇨아뇨 아뇨 아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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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응 쟤는 어떤 캐스트가 봐도 잘 어울린다 어떤 캐스트가 봐도 잘 어울린다고 지금 거는 뒷모습이 보기 좋네 지우는 생뚱받은 질문인데 네 앞으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할 거 아니야 하하 그래서 이제 근데 어 우리 셋 중에 네 그래도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 진구여, 선배님. 진구여, 선배님. 진구여, 진구. 아니, 난 그럴 줄 알았거든. 가자. 어떻게 애가 생각도 안 하고 얘기를 하냐. 그래도 잠깐 뭐 그래도 몸짓 정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존심 상해. 물탱크가 설마... 내 물 넣어, 많이 썼나? 왜? 물 안 넣어? 괜찮은 거지? 아니, 아니, 안 괜찮네. 아, 그래? 어떻게 해? 내가 채워야지. 자, 왔다, 여기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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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아, 잠깐. 잘못 잡았다. 됐어? 물 차 오고 있어? 여보세요? 이걸 미리 채웠어야 돼. 내가 여기 장옷 입고. 진짜. 이 장옷 입고. 아, 이거. 아, 이거. 아이고, 밥그릇 하나 씻을 것밖에 안 들어갔는데, 큰일 났네. 선배님들 어디 가실지? 선배님, 텐트에 계세요? 안 계시네. 어디 가실 때? 여기 갈 데도 없는데. 선배님, 텐트에 계세요? 어디 가실 때? 여기 갈 데도 없는데. 진짜. 아이고. 아니야, 되게 가벼워지고 있어, 지금. 안에서 막 찾길래 사람을. 누가, 누가? 아니, 너 아까. 아, 선배님도 찾았어, 선배님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되게 가벼워졌어. 어, 그래? 괜찮아? 누나, 그. 어떻게 해서. 나 봐, 나 봐, 나 봐. 내가, 잠깐만.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 나와야 되거든? 어, 어. 내가 확인하고 올게. 그거,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확인하면 돼? 근데 이게, 아마 아직 한 칸도 안 쳤을 거야. 이게 다 들어갈 거 없긴 한데. 누나, 냅둬야 돼. 어? 냅둬, 안 돼. 어, 알겠어, 알겠어. 냅둬, 냅둬. 아, 이거 되게 할 줄 알았다. 냅둬, 냅둬, 냅둬. 누나, 냅둬. 냅둬, 냅둬, 냅둬. 냅둬, 냅둬. 냅둬. 어, 몇 칸 찼어. 뭐, 지금 넣고 있어? 안 넣고 있어. 그치? 잘 냅둬어? 어, 오케이. 몇 칸 찼어, 몇 칸 찼어. 어, 이제 한 칸 찼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 아까 보면 많이 가고 있어. 이거 한 통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이렇게 딱, 처음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말 넣어봤어. 괜찮았잖아. 아, 됐지? 아, 됐다, 진짜 됐어. 누나, 저기... 어? 화장실 옆에 보면은 약간 바구니 같은 거 있어. 그거 이렇게 드러내면 옆에 물 이렇게 버튼 누르면 칸 뜨는 거 있거든. 찾을 수 있겠어? 화장실 옆에? 점점 가벼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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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뭘까? 물 넣는 거 봐. 철거지 물 떨어지네. 물 떨어졌나? 찡구야. 뭐가 뭔지? 선생님, 선배님. 어떻게 해줄까? 이거 이미 다 탔어요. 했어? 그래. 야, 잠옷 입고 고생한다. 괜찮은 건가? 됐지? 응, 그럼. 물이 잘한다. 짜잔. 어디서 자꾸 갖고 오는 거지? 이렇게 어깨에 기대고 있으면 남들이 뭐라 그럴까 이러고 있으면. 누가 고생하겠지? 빨리 가시고, 빨리 가. 빨리 가시고, 빨리 가. 야, 니네 다 했니? 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야, 빨빨이들 하고 자. 네. 너 어디서 자? 저기서 자나? 아니, 나 여기 위해서 자를게. 됐다. 잘 자. 잘 자. 응. 말 안 오면 말 시켜줘. 응? 말 안 오면 말 시켜줘. 자. 자. 아, 아우. 친구야. 응. 내가 거기서 잘까? 아니야, 아니야. 너한테 안 줘봐? 전혀. 그래? 자, 지훈아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잘 자라. 주무세요. 어.